최근 KBS ETV 연중 라이브에서 진행한 김호중 인터뷰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연중 리포터를 만나 행한 인터뷰에서 무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김호중은 감동적인 무대였던 평화 콘서트에 대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동이 있다, 특히 보라색 물결이 가득 차 있어 노래하면서도 행복하고 기뻤다라고 팬들과 함께 호흡한 시간에 대해 말했습니다. 김호중의 말대로 평화 콘서트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가수의 노래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호중은 훈련소 생활도 연중에서 밝혔습니다. 훈련소 반찬이 매우 맛있어서 살이 쪄서 나왔다고 폭소탄을 쐈습니다. 그는 리포터에게 감이 약간 떨어졌다면서 감을 찾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은 훈련소 생활되었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호중은 훈련소 생활되었고 돌고ishing 김호중은 훈련소 생활되었고 감사합니다.